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일반상대성이론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에 하다 못한 이 크리스텔 심벌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크리스텔 기호를 값을 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측지선이라고 알려지는 영어로는 지오대식이라고 하는데 즉 4차원 시공간의 두 점 사이의 가장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측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공변 미분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크리스텔 기호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우리가 기저 벡터로 삼고 있는 이 즉 G1, G2라는 이런 기저 벡터가 있죠 코비리언트 기저 벡터를 우리가 이 G1과 G2의 관계가 바로 매트릭 텐서를 이제 의미한다 G1, G2를 나타내는 이런 매트릭 텐서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휘어진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예를 들어 이걸 X1의 어떤 좌표가 변화하는 공간이라고 보고 이쪽은 X2의 좌표가 변화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이쪽 X1이 변화하는 그 공간의 방향으로 접선 벡터의 접선 벡터가 바로 이 G1 기저가 되는 거고 X2 방향의 접선 벡터가 G2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지구 같으면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위도가 되고 위도를 만약 X1으로 경도를 X1이라 표현하면 이제 위도는 위도의 방향을 X2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포인트마다 이 접선 벡터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저 벡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G1, G2의 의미고 여기다 있으면 이제 E1, E2 방향의 어떤 기저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루스텔 기호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감마 IJ키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즉 GI 기저 벡터를 XJ 방향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G2 기저 벡터를 G2 기저 벡터가 여기 있죠 이걸 이제 X1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얼마 안큼 변하느냐 즉 이 G1, G2 벡터가 여기서는 이렇게 변했는데 그럼 그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GK 벡터에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걸 G1에 프로젝션한 게 감마 1, 2, 1이 되는 감마 1, 2, 1이 되고 이걸 이제 G2 벡터의 프로젝션한 게 감마 2, 2, 1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크루스텔 기호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시면 이제 하나의 제약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하는 건데요 즉 어떤 제약 조건이냐 하면은 매트릭 컴패터블하고 그 다음에 토션 프리하다는 이 조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매트릭 컴패터블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매트릭 텐서를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했을 때 어떤 시그마 방향으로 매트릭 텐서를 GmU를 미분했을 때 공변 미분이 되죠 그러면은 매트릭 텐서의 의미가 GmU가 이제 이건 GmU.productGmU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이런 하나의 라이프닛즈 룰이죠 그래서 그 곱의 미분을 우리가 하면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매트릭 컴패터블하다는 얘기고 컴패터블하다는 얘기는 양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트릭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감마를 우리가 구한다는 감마 IJK를 이제 구한다는 얘기고요 즉 우리가 G, I, J가 주어졌을 때 매트릭 텐서가 주어졌을 때 유니크하게 크리스탈 심벌이 결정되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 컴패터블하기 위해서는 요조건 이제 라이프닛즈 룰이 성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식을 전개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라운드 시그마 G뮤 라는 게 바로 정의해서 라운드 시그마라는 건 라운드 X 시그마 번의 라운드를 의미하니까 이게 G뮤 를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감마 감마 뮤 시그마를 예를 들어 알파에 대해서 G, 알파 이런 형태로 전개한 이 값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집어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 노테이션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식이 바로 요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매트릭 컴패터블 하다는 그 얘기가 되고 그 기저에는 그 금간에는 라이프닛즈를 이제 성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션 프리 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게 감마에 즉 크리프스텔 심볼에 요 밑에 인덱스를 서로 자리를 바꿔줘도 여기 뉴뮤 를 해도 값이 같다라는 의미고요 그걸 이제 시메트리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토션 프리 토션이라는 얘기는 비틀림인데 비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요게 이제 G뮤 G뉴가 하나의 기저 벡터를 이루죠 각 공간의 포인트마다 기저 벡터를 이루는데 요것들이 서로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빈틈이 없게 이렇게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즉 요 매트릭 기저 벡터 즉 자연 기저 벡터들 사이에 어떤 빈틈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값이 없는 요 상태를 우리가 토션 프리 하다는 얘기고 요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G뮤 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 미분을 의미한다고 했죠 라운드 x뮤 분의 라운드 즉 접선 벡터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 미분의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쓰면 이걸 델뮤 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뮤 로 표현하면은 이쪽 앞에 건 델뮤 델뮤 가 되고 뒤에 거는 델뮤 델뮤 가 되는데 요게 이제 미분의 순서가 자리가 바뀌어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기하학적으로 보면 요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이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즉 토션 프리 하다는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조건을 우리가 레비 시리타 커넥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유일하게 매트릭 텐서로부터 요 감마 크리프토리 기호가 이제 결정된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요식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최종적인 시를 보시면 2분의 1 G람다 알파 요건 이제 인덱스 위로 올라가 가 있으니까 역 매트릭 텐서죠 역 매트릭 텐서 즉 인버스 매트릭 텐서가 오고 그 다음에 매트릭 텐서를 미분한 값들을 서로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트릭 텐서만 알면 인버스 매트릭 텐서라는 것은 그 매트릭 텐서의 하나의 역행렬이 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크리스탈 기호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트릭 컴패터블한 요 조건과 그 다음에 토션 프리한 두 식에서부터 어떻게 크리스탈 심벌을 나타내는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 식에서 출발할 건데 이 식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바꿔도 이 위치만 우리가 제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뮤, 뉴 라는 이 인덱스를 우리가 사이클릭하게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즉, 뮤, 뉴, 시그마가 되고 얘를 한번 더 이렇게 옮기면 뉴, 시그마, 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시그마 자리에 뮤를 집어넣고 뮤 자리에 뉴를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자리에 뮤를 집어넣는 게 이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뮤 자리에는 뉴가 들어가는 거죠 뮤 자리에는 뉴가 들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리면 총 3개의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식들은 서로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식인데 인덱스만 이제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반 상대성이론 특히 텐서에서는 인덱스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 네모 이 항과 파란 항은 사실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감마, 시그마, 뉴인데 뉴, 시그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시메트로 가니까 이게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매트릭 텐서도 자체도 또 시메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같기 때문에 즉, G-α-NU나 G-NU-α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 항끼리 같고 노란 항끼리 같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트릭이 이제 1번과 2번식을 더해서 3번식을 빼주면 그러면은 빨간 게 없어지죠 빨간 게 없어지고 2번식과 3번식에서 역시 노란 게 없어져서 이 항이 이제 두 개가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바로 2 곱하기 감마, 시그마, 뉴, 알파에 G-μ,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게 되고요 좌변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양변에 G-매트릭 텐서를 곱해줄 건데 G-μ, 알파를 곱해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G-μ, 알파나 G-α-μ나 같은 거죠 같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고 또 2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변이 뭐가 되냐면은 G-μ, 알파, G-α-μ, 혹은 G-μ, 알파가 돼서 같은 어떤 매트릭 텐서와 이건 공변 매트릭 텐서와 반변 매트릭 텐서가 같이 있는 거죠 즉, 행렬과 역행렬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항등 행렬이 되어서 1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변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변은 이게 이제 매트릭 텐서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좌변은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아까 곱해졌죠 곱해져 가지고 2분의 1 G-알파-μ의 그 다음에 이 브라켓 안에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크리스피 심벌을 우리가 매트릭 텐서를 미분한 형태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제가 처음에 선 인덱스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시그마, 뉴, 알파, 뮤를 인덱스를 뮤, 뉴, 람다, 알파로 이렇게 고치면요 고치면 이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식이 이 식이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덱스를 어떻게 잡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인덱스가 들어갈 위치가 이렇게 동일하다면 그건 같은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텐서 방정식의 특징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크리스피 심벌을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매트릭 텐서를 미분하는 이 식에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3차원 시공간에서 즉 3차원 공간에서 플랫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그 구면 좌표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뭐 4차원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로 이제 확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크리스탈 심벌의 갯수가 여기 이제 감마 뮤 뉴 람다라고 하면은 이게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 가지고 총 4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 4 16 곱하기 4니까 64개의 어떤 컴포넌트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가 3차원에서 이게 이제 인덱스가 뮤 뉴 람다가 1 2 3인 경우 즉 x y z 축인 경우 혹을 우리가 r 세타 이제 파에 대해서 한번 이 감마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총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27개의 그 항들이 나오겠죠 그걸 이런 3x3 행렬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 행렬을 이제 우리가 세 세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볼 건데요 하는 방법은 뭐 동일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간마 r r 세타라는 이 항과 그 다음에 감마 r 세타 감마 세타 r 세타 이 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r 이라는 게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z 축이라고 할 때 라디얼한 방향의 단위 벡터가 2r 이라는 얘기고 여기 탄젠셜한 방향의 벡터가 2 세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pi 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안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방향인데 지금 이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걸 2pi 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그럼 감마 r 세타 세타라는 게 뭐냐 하면 이라는 벡터가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 변환하냐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걸 세타라는 이 세타라는 이 세타라는 이 세타라는 벡터가 여기 있죠 이 세타라는 방향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그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여기서 이제 mu mu lambda 에서 mu를 large r 그 다음에 mu도 세타 그 다음에 lambda를 세타로 놓고 여기 대입을 하면 이 식이 얻어집니다 이걸 계산하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inverse metric tensor g theta alpha 가 되는데 inverse metric tensor spherical coordinate 에서 metric tensor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거의 metric tensor g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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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축이고 이게 r, theta, pi가 되는데, 같은 theta끼리는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값이 0이기 때문에 inverse metric tensor도 나머지 값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고, alpha가 theta인 경우, alpha가 2인 경우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lpha가 theta인 경우, alpha 대신 theta를 집어넣고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 항만, round r 분의 g, theta, theta 이 항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g, theta, theta는 마이너스 r조급입니다. 마이너스 r조급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r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g, theta, theta는 마이너스 r조급분의 1이죠. 이게 inverse metric tensor 값이니까, 마이너스 r조급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large r분의 1이 돼서, 즉 r분의 1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 r, thet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즉, 이 의미가 뭐냐 하면, e, r이라는 벡터가, e, r이라는 벡터가, 이 theta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은, 이 차이가, 이 차이가, r 방향에 대한 성분이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각도가 미세하다면, 이 r 방향의 성분은 없이, 이 tangential 방향의 성분이 있다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학적인, 이, 크리스토페의 심벌을, 기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결과와, 이렇게 metric tensor 부터 직접 유도한 결과가, 사실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고, 나중에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나머지 이 항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직접 한번 구해보시면, 이런 행렬로 표시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오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대식은, 우리말로, 즉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어떤, 휘어진 공간 상에 두 점을 잇는, 가장 스트레이티스트 한 패스, 즉, 가장 직선에 가까운 패스고, 이게 가장 최단거리, 공간에 대한 어떤, 우리가 metric 값을 지난번에 이렇게 정의했었죠. ds제곱은, gmu new, dxmu, dxnew로, metric을 정의했, 거리를 정의했는데, 이 거리가, 이 거리가, 이 경로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우리가, 예를 들어, s라고 하면, 이 s가 최소가 되는, 가장 작게 되는, 그런 경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로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변분법을 써가지고, 즉, 최소 작용의 원리로부터, 역시 이 지오대식의 방영식을 동일하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변 미분의 개념을 가지고, 그 shortest path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게 parallel transport vector along itself, 즉,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떤 벡터가, v라는 벡터가 있어서, v라는 벡터를 v쪽 방향으로 공변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런 벡터를 이제, 그런 어떤 길을 우리가 축지선 지오대식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v라는 벡터를, v라는 방향으로 공변 미분해서, 0이 된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지오대식의 어떤 방영식을, 지오대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여기 지구상 이런 두 점이 있다고 보면요. a, b가 있다면, b에서 a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straightest한, 가장 직선적인 길을 찾고자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냐면, 만약 이 커브를 c라고, c를 어떤 매개변수로, tau, tau로 이렇게 매개변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v는 뭘 의미하냐면, v는 이 커브의 탄젠셜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v는 d tau 분의 d, 이 접선 벡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접선 벡터를 따라서, 우리가 이 v 자체를 평행이동 할 수가 있겠죠. 평행이동 하면, 그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straightest한 그런 패스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를, 즉, d tau 분의 d를 같은 방향으로 공변 미분해서 0이 되는, 이 벡터를 그대로 패럴 트랜스포트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는, f,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만약 힘이 안 좋아지면, 이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가속도라는 게, 속도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값이 되는데, 이게 0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력은 사실 힘이 아니죠. 그래서 시공간에 만약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측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 얘기와 같은 거고요. 그런데 이 측지선 자체가, 그 중력이 하는 역할은, 이 시공간을 단지 휘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물체는 항상 이 측지선을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요. 아무튼 그 의미가, 즉, 가속도가 0이라는, 뉴턴의 공식에서, 나돈 값과 유사하게,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죠. 속도에 대한, 이걸 이제 하나의, 커브에 대한 하나의 속도로 볼 수 있고요. V라는 벡터를. 왜냐하면, tau를 우리가, proper time으로 생각을 하면, d tau 분의 d라는 얘기는, 이걸 하나의, 그 4차원 속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미 어떤 매개변수, tau라는 매개변수로, 이렇게 우리가 기술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xk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이 커브에, 그, k축 성분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아까, 이 커브를, ctau 이렇게 표현했다면, ctau가, x0tau, x1tau, 이런 식으로, x2tau, x3, tau를 매개변수로 하는, 이런, 그 4차원의, 4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놈들이, 이런 형태의, 그 측지선의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네. 그럼, 이걸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는, 아까, 이 출발한, 이 측지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이 식을, 이제, 각 좌표에 대해서, 유도를 할 건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공식이, 이런, dtau, dxj, 곱하기, dxj, 이런 형태로, 하나의, 그, 우리가, 그, 체인 룰을,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가 있고요. 즉, 합성 함수의 미분, 체인 룰을, 곱의 형태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크리스토펠 기호의, 또, 정의를 사용할 겁니다. round, xi, round, j, k, e, k, 제가 이제, 이전에서는, notation, gamma, j, i, k, 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바꿔도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정의에 의해서, d, 람다라는, d, 이 벡터를, 이걸로, 공변 미분한다는 것은, 이것을 한번 더, 미분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람, d, t, 를, d, t, 를, 이렇게, chain으로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tau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공변 미분이기 때문에, 공변 미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꺼 미분 곱하기 뒤에꺼, 플러스, 앞에꺼 놔두고, 뒤에꺼 미분,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첫번째 항은, d, tau 제곱 분에, d 제곱 xj, 이렇게 해서, 두번 미분하는, 요렇게, 형태로 쓸 수가 있고, 두번째, d, tau 분의 d를, 다시 한번, 이렇게, chain rule 형태로, expansion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항이 되고, 나머지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러면, 첫번째 항은, 그대로 내려오고, 두번째 항을, 우리가, D, tau 분의 dxj와, d tau 분의 dxi, 요 항을 각각, 끄집어낼 수가 있죠. 즉, 4차원, 속도 방향의, 어떤 성분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라운드 XI, 라운드 XJ분의 라운드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라운드 XJ분의 라운드를 우리가 EJ, 그 하나의 공변 벡타로 자연기저 벡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EJ가 라운드 XJ분의 라운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EJ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또 우리가 크리스토퍼를 기호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항을 다시 크리스토퍼를 기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J라는 서메이션, 앞에 있는 J, J라는 같이 서메이션이 두 개가 있으니까 노테이션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해서 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K로 이렇게 인덱스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같이 곱해서 다 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이 K를 양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K를 같이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이 브라켓 안에 뭐가 되냐면 브라켓 안에 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즉지선, 즉 지오대식의 방정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즉 요식에서 요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건 하나의 어떤 컨셉츄얼한 그런 방정식이라고 보면 이거는 실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즉 좌표계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좌표계를 선택해야지 거기에 맞는 크리스토퍼를 기호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좌표계를 선택했을 때 지오대식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개가 같은 식인데 하나는 우리가 abstract하게 어떤 개념적인 공변 미분의 방정식이고 하나는 실제 우리가 리얼한 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이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지금 metric tensor 를 가지고 즉 gmin으로부터 우리가 크리스토퍼를 기호 gamma, mu, nu, sigma 이런 형태의 어떤 크리스토퍼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느냐 우선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겠죠. 푸는데 이 리치 텐서와 리치 스칼라의 또 이 크리스토퍼를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풀기 어려운 방정식인데 우리가 많은 어떤 근사적인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metric tensor 값을 구했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이 크리스토퍼를 기호를 다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크리스토퍼를 기호를 가지고 아까 이 지오데이식 방정식에 넣어서 실제로 그 물체가 움직이는 이 코디네이터의 즉 좌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의 값 즉 x1tau, x2tau 이게 바로 이 물체의 운동 좌표를 나타내는 그 값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물체의 좌표 값을 우리가 아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두 개의 어떤 천체가 두 개의 어떤 예를 들어 항성이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그런 중력파를 우리가 중력장 방식으로 풀어서 매트릭 텐서를 이렇게 도식화한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물체가 이렇게 회전함에 따라서 이런 중력파를 이렇게 밖으로 내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력장 방식을 풀고 매트릭 텐서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좌표 개를 정해서 이 크루스트의 심벌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지오대식의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풀어서 이 물체의 어떤 좌표 값을 구한다. 그런 형태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앞으로 더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도 사실 좀 수학적인 내용이 많고 이렇게 물리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이 이렇게 미분계학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위주로 다뤄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여러분 지겨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부터 즉 매트릭 텐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또 크리스피 기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내고 그 과정에서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도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기술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어떤 연구 토픽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런 개념을 잘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다소 좀 지루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안시단의 장방영식을 우리가 구항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중부 지역 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던데 다들 자신의 안녕과 또 가족의 안녕을 좀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